뭐야? 아직 안 갔어? 형님, 혹시 세린 씨 좋아하세요?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요즘 계속 세린 씨랑 붙어 다니고 가짜 소위 할머니 데려오는 일까지 부탁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으세요? 그런 거 아니야, 응? 근데 왜 갑자기 나랑 세린 씨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야? 예? 아, 뭐 세린 씨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서 형님도 만나는 사람 없으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죠? 정말 그 이유야? 뭐... 그런 게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? 남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해서. 할 말 다 했으면 가라. 어, 오빠. 어떻게 됐어? 남유진하고 별일 없었어? 어. 남유진이 너랑 무슨 사이냐고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잘 넘어갔어. 아휴, 다행이다. 아, 눈치라도 채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. 어, 전혀 눈치 못 챘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응. 그럼 오빠 얼른 쉬어. 어, 저기 그... 남유진이 혹시 너한테... 나한테 뭐? 어, 아니야. 아무튼 별일 없이 잘 넘어갔으니까 걱정 말고 그만 푹 쉬어. 응, 오빠. 오빠도 푹 쉬어. 그러고요. 그 위 intervenentar 당시 정책을 택하지 못한다. själv Mission the Spieler 1. 궁극적으로 Bahía. ahh, пять цент Cyrus.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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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H Questo. 조금 조금 ties없 рукぶbie. 안녕하세요?